4개월 되면 보통 발증이 오거든요. 5개월 정도 미기고 발증이 오면 1차에 수정이 되면 다행이고 2차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끼 놀 때까지 미기가지고, 그 때면 애미는 가져갖고 새끼만 해갖고 미기고. 그래서 이번에 새끼가 하나 났다 이기네. 아유 축하합니다 아버지. 잘 됐네. 아버지는 어디서 속해오고 있어? 유림맹 국계. 아 국계마을. 성환지 나눔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함양군 한우협회 사무국장 양희준입니다. 한우협회 사무국장 양희준입니다. 한우협회 사무국장 양희준입니다. 감사드리며 공소심을 비롯한 행운 기관과 의회 추격 등의 아끼는 없는 지원과 경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오늘 함량산청축역 가축경매시장에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우량암소 나눔 행사를 갖게 돼서 많이 기쁘고 또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환영할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량산청축경매시장에서 환영할 그런 행사를 받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핸량산청축경매시장에서 환영할 그런 행사를 받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소통을 드리고 제일 초기 배수로 적극팀으로 하나 둘 셋 다음은 기증작병 박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